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텔레자입니다. 이제 아침이 또 시작됐습니다. 공기 6시.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자극을 받고 더욱더 부지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사람이지라 게을러요. 어떤 때는 많이 게으르고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노력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같이 갑시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여러분 방청소 잘하나요? 방청소. 이 방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인생이 바뀐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너무 방청소 잘하는 분이 있어. 너무 칼이야. 칼. 진짜 말 그대로 너무 깨끗해. 청결하고 이런 분은 빈틈이 없어요. 너무 빈틈이 없어서 또 어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자기관리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청소. 이 방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하바드대 심리학 교수를 거쳐가지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죠. 교수로 재직 중인 조던 피터슨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은 방청소부터 잘해야 한답니다. 방청소부터. 방청소부터 잘해라. 이미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로부터 수천 번 들었겠지. 수천 번. 이 수천 번 들었던 방청소에 관한 잔소리. 이 잔소리를 조던 피터슨이 다시 강조하는 건 뭐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더라. 자. 그 첫 번째 뭐냐. 생각과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돈이 된다. 그 내 몸이, 그 머무는 공간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머무는 공간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어수선하면은 내 마음도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정돈이 되면은 결국은 내 마음도 정돈이 됩니다. 내 마음도 정돈이 된다. 이 통제력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겁니다 통제력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방청소는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해내게 되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른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향상되는 거죠 자신감이 향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방청소를 잘하자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청소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속 그 잡념이 또한 청소하듯 사라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향상이 되더라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감소를 합니다 마인드플리스 저널에 따르니까 청소를 하기에는 긴장감이 평소보다 27% 정도 감소를 해요 27% 감소를 하고 창의성, 이 창의성은 한 25% 정도 향상이 됩니다 심지어 침대만 정리해도 숙면을 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숙면을 취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준다 미국 정리전문가협회에 따르니까 우리는 매일 물건을 찾느라 30분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30분의 시간을 낭비하느라 청소를 통해서 정리 정도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남길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만 남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듯한 그런 방 청소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사는 공간을 치우고 정리하면서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져차 그런 겁니다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 번 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에 상당 공을 들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 스마트폰이 또 구력을 맛봤다 구력을 맛봤다는데 전세계 1위 삼성의 스마트폰이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애플은 물론이고 샤프, 소니 등 일본 현지 업체들이어서 구글 픽셀, 스마트폰에까지 판매해서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일본 시장조사업체 BCN 미디어 포탈이 일본 스마트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분기 스마트폰 브랜드별 판매량을 집계를 했어요 1등, 2등 애플이 아이폰 13하고 아이폰 SE 3세대고 3위는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6A로 나타났고 삼성의 프리미엄 폰은 일본 샤프나 소니 등 현지 업체한테 밀려가지고 탑태환에 들지도 못했대요 그나마 삼성 중저가폰 갤럭시 A5 A5, 53, 53가 아니라 A5, 53이 9에 오른거죠 9에 올랐다 무엇보다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구글한테 밀린 게 뼈아픈거야 pasusesing 강점 일본시장이 참 힘든 시장입니다 미디어보트는 일본 전체 온오프라인 가전 매장의 40%에 해당하는 매장의 일일 판매량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일본 소비자들의 실시간 브랜드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삼성은 일본 시장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삼성 로고를 달아가지고 삼성 최고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갤럭시 S23이 일본에 출시됐어요 일본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 영문 로고가 각인되는 것은 무려 8년 만이라고 하죠 삼성은 지난 2015년 갤럭시 X6 출시때부터 삼성 로고를 지워가지고 갤럭시죠 이 갤럭시의 로고를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회생을 빼고 갤럭시 브랜드로만 제품을 판매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이어도 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낮아요 이상하게 일본 내 시장 점유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국 회사라는 인식을 주는 삼성 브랜드를 숨기고 갤럭시로만 현지에서 마케팅을 펼쳤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서 갤럭시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도 스마트폰이 매우 고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플리퍼 등 폴더블폰을 일본에 선보이는데 이어서 S213까지 출시하면서 현지 마케팅을 강하고 있고 앞서 일본 도쿄의 최대 규모의 갤럭시 매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trategy Analytics에 따르니까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10%로 애플 아이폰 56% 이어서 깜짝 2등에 올라서기도 했는데 하지만 다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 출시된 S23은 국내에서만 100만대 판매를 올린 삼성 최고의 프리미엄폰인데 S23 역시 일본 시장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네요 한국산 제품의 홀대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결국 일본의 시장평이 높다 하여튼 일본 애들이 참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아쉽지만은 이게 현실이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삼성이 좀 더 날카롭게 잘 분석을 해서 일본 시장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어요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 회장이 머스크 CEO와 별도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전자용 쪽에 시스템 반도체 용토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데 삼성은 14일 이 회장이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류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 CEO를 만나가지고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 CEO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비롯해서 차세대 육성통신, 우주탐사, 차세대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이끌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의회장과 머스크 CEO의 만남을 계기로 해가지고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용토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장 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정을 모두 대동하고 테슬라 경영진과 만난 그만큼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양산 등과 관련해서 양측의 심도에 있는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삼성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 카메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모빌아이의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을 수조하는 등 전장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 회장은 지난달 20일 출국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군 국빈 방문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합니다 공식 일정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서 존슨앤존슨 등 미국 빅파마 CEO들과 연달아 회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머스크 CEO와도 만남을 가졌어요 삼성에 따르니까 이재용 계정은 12일 오전 귀국을 합니다 총 출장 기간만 22일 회장 취임 후 가장 오랜 기간 출장을 다녀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있을 것 같고 그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 상승에도 원가 부담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주력 제품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의 수율 개선 등 공정을 대폭 개선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매출 원가율 원가율이 70.2%라고 하네요 1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의 원가가 70.2원이다 그런 의미인데 20년에는 81.1% 21년에는 73.3% 등 원가 부담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비 그리고 생산 공정이 강가상각비 등이 포함된 이런 매출 원가를 낮출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고 있는데 이 높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할 셈입니다 수율 개선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원가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은 분석되고 수율이 향상될수록 불량품이 줄고 원가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2021년 11월 첫 양산에 들어간 퀀텀닷이죠 퀀텀닷 QD OLED라고 하는데 QD OLED 패널은 초기 공정 당시만 해도 수율이 50%쯤에 그쳤어요 하지만 수개월 만에 제조 공정 혁신을 통해서 수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패널 생산량은 지난해 월 3만 장보다 1만 장 증가한 월 4만 장 가령으로 추정이 되고 올해 안정적인 수위를 통해서 월 4만 5천 장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조사기관 DSCC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내 65인치형 QD OLED 패널 생산 제조 원가를 30% 가량 낮출 것으로 내다보는데 기존의 1100달러 수준인 QD OLED 패널의 생산 비용을 750달러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DSCC는 오는 26년까지 QD OLED 패널 제조 원가가 한 600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IT용 중소형 OLED 패널 투자를 늘리고 원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6년까지 태블릿, 노트북 등에 덮제되는 8.6세대 OLED 생산라인 증설에 4조 6천억을 투입합니다 8.6세대는 전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제조 공정이고 유리기판 크기를 대폭 키워서 패널 생산 규모를 늘리게 한 조치입니다 생산 능력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하락이 기대가 되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얻고 LCD에 이어서 OLED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라인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참 멋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소비율 1등급 또 무풍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네요 보니까 국내 에어컨 시장의 절반은 삼성전자 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고요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니까 삼성의 올해 1,4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 48.6%를 기록했고 2013년 43.6%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 에어컨은 2019년 그 해만 제외하고 10년째 40%대의 높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올해 1,4분기 삼성의 에너지 소비율 1등급 무풍 에어컨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2배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에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전제품 구매 수요가 전반적으로 유축된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모델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삼성은 올해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무풍 에어컨을 주력하고 있어요 스탠드형 벽걸이형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에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창문형 에어컨 최초로 무풍의 냉방 기능을 도입한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윈도우 피토 출시를 해서 전체 에어컨 라인업을 무풍으로 완성한 겁니다 23년형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갤러리는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율 1,2등급 제품인데 가정용 무풍 시스템 에어컨은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을 받았어요 창문형 에어컨, 무풍 에어컨, 윈도우 피토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을 획득을 했고 무풍 에어컨 갤러리는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도 10% 냉방 효율이 더 높은 에너지 특화 모델로 출시되죠 이렇게 무풍 냉방 시 최대 냉방 대비 최대 90%의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고 또 스마트 싱스 에너지 AI 절약 모델을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20% 추가 절감할 수 있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LG는 LG전자는 LG 베스트샵에서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기관인 GFK에 공식적으로 제품 판매력을 공개한 적이 전혀 없어서 실제 국내 시장 점유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또 XR 쪽인데 XR 지금 삼성이 구글하고 퀄컴 등 글로벌 초거대 기술기업들과의 결성한 확장현실 확장현실 XR이라고 하죠 이거 동맹이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발자 행사에서 구글이 삼성과의 XR 협력을 강조하면서 연내 XR 디바이스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애플도 내달 열리는 자체 개발자 행사에서 XR 디바이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XR 디바이스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구글의 사이머 서파트 제품관 제품관리 담당 부사장이 최근에 구글 연내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XR 영역에 대한 새로운 안드로이드 협력에 기쁘다 연내 추가로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지난 2월에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 행사에서 구글 퀄컴과의 XR 동맹을 선언했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XR 생태계를 형성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삼성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진행 중인 개방형 파트너십을 XR 디바이스에도 적용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삼성은 하드웨어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소프트웨어 퀄컴은 XR 플랫폼 전용 칩셋 등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XR 상품을 선보일 전망이죠 퀄컴도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XR 전용 칩셋 그리고 솔루션 등을 전시하면서 XR 시장 공략에 앞당섭니다 그래서 구글 부사당이 연내 추가 XR 청사진 공유 발언에 어깨에 이목이 집중되고 구글은 XR 특화 안드로이드 OS를 삼성은 XR 헤드샷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2월에 XR 글래스 상표를 출연한 삼성이 지난달 특허청에 갤럭시 스페이스 상표를 출연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요 다만 디바이스 공개 시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삼성은 XR 동맹을 언급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디바이스 전략과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건 디바이스를 공개 출시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인데 삼성 연내 XR 상품을 공개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서 삼성은 모바일 경험사 부의 부사당도 제품이 충분히 성숙되고 사용 경험을 제공할 시점에 새로운 폼팩트를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죠 삼성은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샷 출시 시점과 간격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 같고요 애플은 4달 초 연내 개발장소에서 MR세트샷을 공개를 하죠 삼성뿐 아니라 구글 등 협력사 입장에서도 애플의 행보에 너무 지쳐지는 모양새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삼성이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해 내놓을 XR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른 갤럭시 디바이스 디바이스 쪽하고 연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자체 OS와 기술을 적용하는 애플과 달리 협력에 방점을 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향후 XR 시장도 애플과 삼성 간 경쟁 고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미 VR 시장에 뛰어든 메타가 지난해까지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 왔는데 애플을 시작으로 삼성도 본격적으로 XR 시장에 진입을 하면 기존의 점유율 체제에도 균열이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지난해 4, 4분기 기존 했을 때 XR 시장에서 점유율이 81%를 기록한 메타죠 이 메타는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이외에도 다른 디바이스 생태계를 보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관련 디바이스 출시가 XR 경험 총량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는데 이후 삼성 등 다른 경쟁사의 디바이스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 경쟁 패러다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약 55조 4천억 원에 달을 것으로 예상되는 XR 시장 규모는 26년 134조 6,200원까지 2배 이상 팽창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등장 소식은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주 시작되니까 즐겁게 보내십시오 한번 더 actu에요 2배 이상 팽창하게 배우는 중입니다